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한 중인 코스타리카 곤잘레스 국회의원을 접견해 양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만남에서 양측 의원들은 오는 10월 1일 발효되는 한 코스타리카 FTA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농업, 철도, 교통 등 다방면의 양국 협력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모스 곤잘레스 의원은 코스타리카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많은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한중미 FTA 비준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신상진 의원도 한국과 코스타리카는 1962년 수교한 이래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 우방국이라며 양국이 협력 동방자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